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구사 공통과목 해설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라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우리 총평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공통과목 4점짜리 전문학 해설강의를 진행하면서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단다라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해 드리는 것 중 하나인데 단순히 그냥 시험 문제 풀고 채점하고 아 틀렸네? 야 김기현 어떻게 풀지? 궁금해가지고 단순히 강의를 클릭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얘들아 우리가 최대한 6월 평가원 시험지를 통해서 배울 점들을 많이 배워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 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의 실력 향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스스로 너희들이 이거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기존 우리가 아이디어나 기출 생각집이나 커넥션에서 배웠던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끌고 왔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지? 그러한 고민 지점을 갖고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풀이와 너희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아직 시험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본다? 아직 그러지 말자. 잠깐 여기서 멈추시고요. 스스로 너희들이 고민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9번부터 시작해서요. 4점짜리 전문항 차근차근 한 번씩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보자. 함수 fx가 x값 0을 기준으로 함수 종류가 달라지는 함수예요. fx 더하기 a제곱. 이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요. 상수 a값을 한 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 그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x값 0에서도 연속이 되셔야 되고요. fx 자체가 지금 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거기는 fx 더하기 a제곱 또한 x값 0에서 불연속 의심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들아 0에서의 좌우함 계산해서 서로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걸 풀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바로 이 계산할 거야. 함수 fx 더하기 a. 야, 너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x값 0에서 당연히 연속이 되셔야 돼. 0이 아닌 다른 점에서는 100% 연속인 함수 제곱하니까 무조건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0에서의 연속성만 보장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 얘들아 0에서의 좌극한 구해보자. 이 함수의 0에서의 좌극한. fx의 0에서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요. 이넘의 전체 제곱이다 풀어주시면 될 거 같고 두 번째, 우극한은요. 우극한은 fx, x값 0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짜리야? 라고 생각하면 아랫자리에 0 대입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3. 그러면 너는 3 더하기 a의 제곱이요. 굳이 구하자면 함수값은 어때요? 함수값 또한 아래 등호가 있으니까 아랫자리에 대입하는 순간 3 더하기 a 제곱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연속이기 위해서는 좌우함 전부 다 같으셔야 되고 무조건 여기 있는 좌극한과 우극한, 이놈 서로 같으시면 되겠네. 이거 두 개는 같은 상황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것만 잘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 이게 3 더하기 a의 제곱이다. 솔직히 들어, 풀이 방법은 두 가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셔도 괜찮아. 전개하시면 왼쪽과 제곱하고 오른쪽과 제곱 각각 해보자. 왼쪽과 제곱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 첫 번째 될 거고요. 두 번째, 오른쪽과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6이 더하기 9 이 정도 되겠죠. 그럼 a 제곱, a 제곱 사라지니까 넘어가면 7a.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5. 7a가 마이너스 4분의 35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5 된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식 보기로 답은 3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풀이야. 알았지? 두 번째, 나는 전개 안 했는데요. 전개하기 싫으면 어떤 느낌도 당연히 괜찮냐면 제곱끼리 서로 같으셔야 되잖아. 제곱끼리 서로 같기 위해서는 제곱 안이 있는 이 값과 이 값이 완전히 같거나 부호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 되겠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왜? a, a, 3, 마이너스 2분의 1. 두 놈이 같다라고 풀면 a, a 사라지니까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지 않으니까 같을 수는 없지. 그럼 두 번째, 두 놈이 무슨 관계다? 부호 반대 관계다. 부호 반대 관계다라는 건 그냥 두 개 더한 거 얼마 되면 돼? 빵 드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와 3 더하기 a. 이거 더하면 얼마다? 빵이다. 이걸 푸셔도 당연히 답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의 a는 그래갖고 계산하면 2분의 5.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값 얼마? 마이너스 4분의 5 된다라는 똑같은 답을 낼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 불연속 의심점은 0 하나밖에 없으니까 0에서의 연속성만 깔끔하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면 답은 3번이다. 넘어가자.